내 인생은 깐의 만나기 점검으로 나뉜다. 물론 차이는 없다. 아씨.. 말.. 두 정도 1일 1깡하네. 아 맞아 오늘 영어 그거 뽑으려고 그랬지. 오늘 깡 영상 댓글 읽기 할 거예요. 자! 안녕 교수님 새끼들아. 오늘의 콘텐츠!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짐. 이게 요즘 너무 핫하더라고. 나는 작년부터 봤거든요. 나는 작년부터 1일 1깡을 했는데 요즘 깡이 존내 뜨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갑자기 존내 떠. 뭔지 모르신 분들이 혹시 있으려나? 잠깐만 봅시다. 깨아! 이 고막을 때리는 비트! 깨아! 댓글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노래는 2010년 12월 1일에 나온 노래입니다. 하지만 댓글은 10시간 전. 내가 여기를 1년째 들어보고 있지만 댓글이 3년째? 맨날 경시됩니다. 10시간 전, 8시간 전, 7시간 전, 9시간 전, 1주일 전. 그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읽으러 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깡은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거다. 댓글이 있는데 노래가 너무 거슬리네요. 레전드. 유튜브에 깡을 치면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유튜버가 패러리한. 심지어 KBS 청주도 올렸어요. 1일 1깡 교과서.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공인 유튜브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핫토픽이라고요. 오늘의 할 거. 깡. 댓글 느낌. 깡이 방금 타는 거 솔직히 좋으면 섭섭하다. 무슨 홍대 2B 아티스트냐고. 마이너와 이 느낌이 좋다고. 근데 방금 타서 깡팸 늘리는 것도 좋아서 복잡이며한 조명. 조명이 날 감싼다. 이 조명이 날 감싼다. 가사거든요 이거. 뽕. 아니 솔직히 B가 불쾌하면 어쩌나 해서 깡 민가지고 노는 거 피했었는데. B가 자기 입으로 1일 3깡 하신다니 저는 안심하고 몸을 흔들어 제끼 없으니. B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1일 3깡 합니다. 세계 최초 댓글로 즐기는 음악. 벨럼델이 이건가? 이상한 노래 만들고 결국 유행이 시켰어. 새우깡도 이만큼 손이 가지 않을떠. 이거 미친 새끼 아니냐 이거. 내 인생은 깡을 만나기 점검으로 나뉜다. 물론 차이는 없다. 아쉽말. 아기 까. 우리 애기가 말하려나 해봐요. 깍까. 그래 깍까 해봐 깍까. 깡. 이 댓글 전달은 엄마다. 이 형이 그래도 대단한 게 작같은 노래 들으고 와도 음원사기 같은 거 안 하고 정직하게 땅속에 쳐박혀. 야 말을 이런 식으로 하냐. 정권핀 김태희 눈치 보는 노래. 맞다. 그분도 있었지. 아 맞다. 너무 유명해졌어. 껑 쳐도 나온다고? 아 진짜? 껑 한번 쳐보자 얘들아. 껑 쳐도 나와. 심지어 껑 슬리션 들어와. 나 날고르 집안이 내 손을 직접 걸어왔다. 나 이 댓글 저번 달에 봤어. 저번 달에는 1일 1깡으로 들어왔다. 이거 보고 터졌단 말이야. 깡 특징. 전체 화문으로 본 적 없음. 댓글을 읽어야 되거든. 오빠 하고 싶은 거 그만해. 닉네임 김태희. 야 나쁜 새끼야. 너는 진짜? 정주현 본인들 1일 3깡 한단다. 당장 해줄 수 없다. 1일 30깡 가야겠다. 이 커뮤니티는 다 좋은데 BGM이면. 솔직히 B도 우울할 때를 하셔서 댓글을 보냈다. 디오킹점. 내가 B였어도 맨날 보러 왔다 이거는. 이거 신곡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국 영화에 기능증이 있다면 중국어방의 깡이. 어? 너는 중국 노래를 만들었어. 야! 존나 내려왔구나. 얼마나 내려간 거야? 자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7시간 전이야. 존나 내렸는데도 1시간 전이야. 1년 넘어가는 댓글을 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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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조회수로 언복동 선익분기 점패. 골드.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2번 죽이네 이 새끼 이거. 언복동이 뭐냐면요. B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고요. 망했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1점을 준 이유는 0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예요. 아 너 존나 웃긴 댓글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면은 깡팬 모여가지고 깡원에서 깡 플래시버프 하겠다고. 아 근데 거 어디 갔냐? 댓글을 찾을 수가 없어. 맨날 갱신되나 보니까 여기가. 야 나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줘야 했냐 얘들아? 솔직히 B보다 우리가 깡 더 많이 듣지 않았을까? 아니야. B도 하루에 3번 들어. 1위 상깡하니까 나 이제 1분 살초에 있는 춤이 간지나 보인. 나는 아직 부족한가 봐. 나는 아직 부족한가 봐. 대단한 댓글. KT표가 부활했어. 조심 좀 잃었으면 하는 가슴이. 왜 그래 너네. 1위를 놓쳐도 깡은 못 잃어. 왜 요즘에 활동 안 하세요? 왜 깡깡 웃어지기 깡.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여러분들? 외국 댓글을 하나도 못 봤어. 나는 지금 한국 노래 뮤직비보면서 외국 댓글 읽기 없는 거 처음 봐.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갈차에 반다지만 그렇다. 야! 마무리를 지어야겠지만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깡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깡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1위를 1깡 하세요. 유바! 하나 둘 셋! 아아아!!! 비밀 없네. 비밀 없네. 비밀 없네.